이번 시간에는 인스턴스를 로드 밸런서에 추가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스턴스 탭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서 AMIS라는 인스턴스를 현재 추가 로드 밸런서에 추가한 상태인데 만약에 부하 분산을 하겠다고 하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스턴스들을 통해 인스턴스가 여러 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미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MIS 수업을 보시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저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image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EC2-AMIS-STUDY라고 하는 이미지는 바로 여기 있는 AMIS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를 그대로 저장해놓은 이미지가 바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요. 그걸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빠르게 제가 한 대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AMIS로 다시 들어가서 EC2-AMIS-STUDY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런치 인스턴스를 하게 되면 이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컴퓨터들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으로 나오죠. 여기서 한 대를 넣을 수도 있고 저는 한 두 대 정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컨티뉴을 누르고 그 다음 부분도 컨티뉴, 또 컨티뉴, 컨티뉴, 그 다음에 키페어스는 접속할 수 있는 키를 직접 지정을 하시고요. 컨티뉴 하시고 저는 AMIS라고 하는 오리지널 인스턴스와 똑같은 시큐리티 그룹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퀵 런치 2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시큐리티 그룹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런치를 누르게 되면 두 대의 인스턴스가 한꺼번에 생성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두 대의 인스턴스가 현재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펜딩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펜딩이 런닝으로 바뀌고 이니셜라이징이라는 부분이 이것처럼 초록색 체크로 바뀌게 되면 이 인스턴스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인스턴스가 이니셜라이징이 끝나서 녹색 버튼이 두 개다, 녹색 표시가 두 개다 표시가 되게 되면 이제 이 인스턴스들을 로드 밸런서에 등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로드 밸런서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있는 로드 밸런서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 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탭을 클릭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인스턴스가 추가로 로드 밸런서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로드 밸런서에 이렇게 세 대의 컴퓨터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컴퓨터들 각각의 인서비스라고 나오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해시체크를 해서 이 컴퓨터가 건강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록되어 있는 인스턴스를 로드 밸런서에서 배제하고 싶으면 Remove from 로드 밸런서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컴퓨터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EAB를 통해서 각각의 부하 분산된 서비스로 접속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립션 탭을 클릭하시면 DNS 네임이라고 해서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을 카피해서 복사하고 그것을 붙여넣기를 하시면 헬로월드라는 텍스트가 뜨고 있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잘 접속이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페이지를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로드 밸런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체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컴퓨터들이 부하 분산되고 있는 것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각각의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이 인덱스.html 파일의 내용을 변경을 해보자는 거죠. 우선 저는 첫 번째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고요. 커넥트를 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커넥트를 해보겠습니다. 커넥트하는 방법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런치 ssh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나노 수도 나노 바다다다의 인덱스.html 그리고 헬로웨이드라고 적혀있는 것에다가 1이라고 적고 컨트롤 x 그리고 y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인덱스.html 파일이 변경이 돼서 eab에 걸려있는 인스턴스 중에 하나는 헬로월드 1이라는 텍스트를 출력을 하겠죠. 그럼 저는 또 다른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볼게요. 두 번째 인스턴스를 커넥트해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수두 나노 바다다다 인덱스.html 수두 나노 바다다다 인덱스.html 그리고 헬로웨이드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2라고 적고 컨트롤 x y 엔터를 쳐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eab로 제가 접속을 했을 때 화면이 어떻게 바뀌나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어떤 때는 1, 2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번갈아하면서 나타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 eab를 통해서 우리가 접속을 했을 때 eab가 각각의 인스턴스들로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이 트래픽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라운드로빈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인스턴스에 한번 접속을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접속을 해놨는데요. 저는 이 접속한 인스턴스는 여기에 있는 이 중간에 해당되는 인스턴스입니다. 자, accesslog라는 걸 한번 살펴보죠. sudo tail-f tail의 명령은 그 뒤에 따라오는 이 파일의 최종적으로 쓰여진 내용들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 로그 아파치2 액세스 로그.로그라고 하는 것은 이 아파치, 아파치는 웹서버죠. 이 웹서버에 사용자들이 접속을 했을 때 접속할 때마다 사용자의 여러가지 접속 정보들 이를테면 언제 접속을 했는지 또 어떤 브라우저로 접속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로그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쌓아두게 됩니다. 그럼 그 파일에 파일을 tail이라는 명령에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 tail이라는 명령에 의해서 그 파일에 추가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열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이 상태에서 제가 화면을 좀 분할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F4를 눌러서 이 서버로 접속을 하게 되면 전 지금 두 번째 컴퓨터인데 두 번째 컴퓨터는 이 화면상에 2라고 하는 텍스트를 찍으면 그게 두 번째 컴퓨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리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리로드를 할 때마다 액세스로그가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 웹 인스턴스에 접속하지 않았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html 파일에 누군가가 접속을 했죠. 접속을 하면서 ELB 헬스 체커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이건 뭐냐면 ELB가 정기적으로 이 인스턴스가 건강한 상태인지를 체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액세스는 30초 간격으로 액세스가 도달을 해야지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3분 53초 그 다음에는 34분 23초니까 30초 간격으로 이 헬스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헬스 체크는 그 로드 밸런서를 생성할 때 몇 초 간격으로 헬스 체크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정을 했었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인스턴스의 아파치 서버를 제가 꺼버려서 이 인덱스.html을 서비스 그 ELB가 접속할 수 없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도 etc.init.apache2하고 스탑을 하게 되면 현재 서비스 대구는 아파치라는 프로그램 웹서버가 정지가 돼서 인덱스.html 파일을 헬스 체크가 가져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ELB를 생성했을 때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ELB가 인덱스.html에 접속을 하는데 두 번 연속으로 접속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인스턴스는 건강하지 않은 인스턴스라고 간주를 하고 죽여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OpenTutorials라는 EAB를 선택을 하고요. 인스턴스를 보게 되면 현재는 세 개 다 인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1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동영상을 다 재개한 상태고요. 여기는 리프레쉬 버튼을 계속 눌러 보시면 여기 선택한 인스턴스의 이 각각 그 ELB에 걸려있는 맞물려있는 인스턴스들 중에 이 첫 번째 것 I349로 시작하는 인스턴스가 Out of Service라고 나오죠. 즉 서비스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고 여기 Y라고 하는 것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현재 이 해스체크를 했는데 연속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서비스를 배제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로드 밸런서로 제가 다시 접속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한 대의 컴퓨터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EAB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 서비스를 제가 돌려놓겠습니다. 아까 아파츠를 제가 죽였는데 다시 스타트를 시켜서 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EAB가 계속해서 그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서 그 인스턴스가 살아났는지 살아나지 않았는지 체크를 하는데 우리 EAB를 생성할 때 세팅을 어떻게 했죠? 살아날 때는 10번 연속으로 접속에 성공을 해야지만 살아나는 거다 라고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조금 제가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웃오브 서비스가 인서비스로 바뀌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아웃오브 서비스가 된 것이 다시 인서비스가 됐죠?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EAB에 대한 설명 또 EAB를 생성하는 방법 또 그 EAB에다가 인스턴스를 추가하고 추가된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EAB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EAB를 통해서 부하 분산을 하게 되면 그 부하 분산을 통해서 여러가지 큰 장점을 얻을 수 있긴 하지만 그걸 여러분이 스톡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트래픽이 확 몰렸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깨어나거나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할 때까지는 이 상황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것을 걸어놓게 되면 일정한 정도의 부하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EAB에다가 인스턴스들을 추가하고 또 부하가 떨어지게 되면 인스턴스를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EAB를 좀 더 강력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시죠.